제가 오늘 읽어드리려고 출력이 온 것은 2017년 1월 6일이니까 올해 1월이네요. 제가 홍익보살들 실천지침 14조를 올려드렸는데 또 마음에 찜찜한 거예요. 교회 다닌 분들은 이걸 보고 좀 낯설실 거다. 그 용어가 낯설 것 같다. 좀 불교적인 내용이 많이 들어 있어서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제 양심의 근거에서 그 14조를 정한 거기 때문에 용어는 불교 용어나 유교 용어를 썼을지라도 본질은 똑같다고 봤기 때문에 얼마든지 크리스천 분들을 위해서 용어를 바꿔서 설명해 드려야겠다고 마음 먹고 있다가 또 딱 그날 찜찜해서 이대로 못 자겠더라고요. 그래서 일어나서 썼습니다. 그래서 그거 14조를 저희 14조랑 내용 똑같아요. 그런데 용어만 크리스천 분들이 잘 이해하실 수 있게 바꿨는데 요즘 이 강의를 하다가 이걸 또 제가 한번 내가 예전에 해놓은 게 있지 해서 꺼내서 봤더니 어? 여기 또 다 있네? 설명이 다 돼 있네? 해서 꼭 읽어드려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 지금 기념이 되는 해잖아요. 카톨릭의 그런 부정부패 그리고 성경적이지 않은 자기들이 만들어낸 교리들 이런 것들에 염증이 나서 그리고 면제부 판매하고 이런 거에 그러니까 돈만 내면 지옥에 있는 여러분 가족도 건져주고 천국으로 바로 보내주고 여러분 바로바로 벌 안 받고 천국 가게 해 주겠다고 돈을 받은 거예요. 이걸 루터나 이런 그 당시 수많은 그 전에 선배들부터 저항하다가 다 죽었어요. 루터는 성공했어요. 루터 때 루터가 뭘 했느냐 독일인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번역하면서 그 마을 가가지고요. 일상이 일반 사람들이 쓰는 언어를 듣고 와서 또 자기 번역 고치고 고치고 해서 누구나 알아듣게 하려고 이 보살심이죠. 이게 해가지고 해놓은 게 사람들이 성경을 알면 사제들의 만행이 보이는 거예요. 저게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도 알 수 있고 그때는 최선을 다해서 한 겁니다. 제가 볼 때 안타까운 거는 카톨릭의 좋은 전통까지 싹 부정해버렸다는 거. 오직 성경 오직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자기 안에서 이렇게 성령을 찾는 것보다는 뭔가 매달리는 구조로 가게 한 거. 이런 거는 종교개혁이 뭔가 완성된 것처럼 얘기하는 분들인데 루터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완성됐다 이런 말을 쓰시면 안 돼요. 그냥 그 당시에 카톨릭의 부조리에 대해서 그 일정 부분에 대해서 비판하고 새로운 흐름 저항의 흐름을 만들어낸 것 뿐이에요. 지금 제가 볼 때요.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리는 다큐나 이런 자료를 보니까 루터 때 뭔가 이미 구원이 다 이루어졌는데 우리가 다시 그걸 되찾자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아요. 전혀 아닙니다. 루터가 예수님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자꾸 뭘 조금 좋게 보면 그걸 신격화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사실은 예수님 돌아가신 뒤에 신격화를 많이 한 것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너무 따르다 보니까 존경하다 보니까 이게요 보편적인 현상이에요. 대승불교에서 부처님을 신격화했죠. 부처님은 그냥 왔다 갔다. 나도 전혀 신이라고 이렇게 하신 적이 없는데 대승불교에서 신격화했듯이 기독교도 똑같이 신격화 작업이 일어납니다. 예수님한테 있어서 그런 것도 너무 충격받으실까 봐 좀 하긴 그런데 아무튼 절 욕하실까 봐 여러분도 충격받고 저도 욕먹고 서로 안 좋은데 이게 이제 프로텐스탄트의 정신이죠. 에라 모르겠다 우리 질러는 내 양심이 찐찐하면 질러버리겠다. 루터가 그랬어요. 질러버렸더니 역사가 바뀌어버렸어요. 그런데 이런 거예요. 그때 종교교회 500주년이 되는 해에 지금 뭐 이렇게 루터에 대해서 다시 조명하는데 그때 500년 전에 루터가 95개조 방방문을 제시하죠. 그래서 지금 그런데 마침 저도 종교교회 500주년 만에 저는 루터식 개혁도 아니고 카톨릭 개신교 원천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본뜻으로 돌아가고 예수님의 행동을 그대로 배우자 하는 예수님이 제시하신 삶의 방식을 그대로 살자는 차원에서 크리스천의 길 95개조 길잖아요. 14개조입니다. 딱 14개. 심플해요. 들으시면 그냥 기억날 거예요. 그래서 기분 한번 내보려고 말씀드린 거예요. 종교개혁이 뭔가 완성된 것처럼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의 시도였던 것뿐이에요. 갈 길이 멀어요. 왜? 그대로만 하면 그러면 영생이 가능한가요? 루터 말대로만 하면 영생이 가능한가요? 지금 교회에서 영생에 대해서 책임져 줄 수 있나요? 이 육체까지는 차치하더라도 영혼을 완전히 성화시키는 답을 제시해 줄 수 있나요? 육은 빼고요. 사도들도 육 얘기는 감히 못 하니까 그건 예수님이 해준다고 하니까 아무튼 그거 빼고 영혼이라도 완벽하게 성령 안에서 성화시킨다는 게 뭔지 실천적으로 보여줄 수 있나요? 하는 거죠. 누구나 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이 안 나오면요. 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번 또 말씀드려볼게요. 크리스천이 가야 될 길.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한다면 어떻게 될까? 제가 우리 자신에 대한 자아의 네 가지 진리, 존재의 네 가지 진리, 양심의 여섯 가지 진리 이렇게 14개조를 얘기했는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하나 메시지를 볼게요. 첫째, 내 안에서 성령을 찾는 게 자아의 진리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있더라. 내가 그냥 애고인 줄 알고 애고 덩어리, 욕심 덩어리, 무지 덩어리인 줄 알고 살았는데 내 안에 성령이 거할 수 있더라. 거하드라라고 하면 또 충돌 나실지 모르니까 성령이 거하실 수 있더라 라고 말씀드려볼게요. 과거에 집착하지 말라. 여러분이 이 믿음을 유지하면서 믿음 속에서 여러분 믿음에서는요 의심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 속에서 하느님께 감사만 하고 믿으면서 의심하지 않고 어떤 잡스러운 생각이 일어나더라도 모르겠다 하고 내려놓으셔야 돼요. 거기에 신경 쓰시면 안 돼요. 오직 하느님만을 향하면서 믿음을 키워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 과거에 집착하지 마시라. 과거 신경 쓰지 마세요. 지금 지나가버린 걸 왜 신경 쓰세요.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 이것도 다 성경에 나온 말씀들입니다.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 미래는 아직 오지도 않은 건데 왜 걱정하고 있어요. 하느님 앞에서 나를 내세우지 말라. 내려놓으세요. 모른다고 하세요. 나라는 게 하나의 피조물이잖아요. 다 내려놓으세요. 하느님을 만나려면 마지막 현존을 방해하지 말라. I am 상태로 존재하라. 그럼 여러분 믿음이 성숙해서 성령과 하나 줄 수 있습니다. 이 얘기도 제가 드렸어요. 지난 시간에 믿음이 점점 믿음이 커지면서 하나님만을 소망하게 되고 여기서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과 합의를 하게 됩니다. 여기도 믿음, 소망, 사랑이 있어요. 여러분이 성령 체험할 때도 믿음, 소망, 사랑이 꽉 차야 돼요. 의심 없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만을 소망함. 다른 걸 바라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과거니 미래니 이런 거 신경 쓰면 안 돼요. 옛날 지나간 일 신경 쓰고 아직 안 온 일 또 꺼내서 신경 쓰고 마음의 창이 띄어가지고 신경 쓰고 하시면 안 됩니다. 믿음, 하나님만을 소망하고 그 안에서 사랑, 감사와 사랑으로 계시면 그 상태에서 여러분의 순수한 현존을 찾아요. I am 상태로. 성경에 보면 특히 요한복음의 예수님이 I am을 계속 거론해요. 너희들이 나중에 I am을 알 것이다. 그런데 이 I am이 번역하기 힘드니까 뒤에다가 글을 붙여가지고 내가 그임을 알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버리는데 세계적인 신학자죠 우리나라 분 중에 그분이 그거 다 빼라. 그 라는 말이 원어에 없다. 그냥 I am이라고 읽어라. 그건 I am은 유대교부터 하나님의 신성한 이름이다. 거기에 왜 자꾸 내가 그임을 알 것이다 하는 식으로 왜곡시키느냐라고 지적하시는 거. 제가 봤어요. 학술 대회에서 I am 상태로 계셔보세요. 나 위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래서 우리가 신성과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내 안에서 성령을 만나는 사계조였고요. 우리가 이 존재의 네 가지 진리. 하나님의 뿌리를 두고 살아가는 이 우주 전체를 이 네 가지 실천 지침으로 정리해 봤습니다. 이 우주를 어떻게 이해하고 살아갈 거냐. 우린 살아야 되잖아요. 그 이 현존 상태로 우리가 계속 머무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현상계 안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성경에서 만유, 만물 그러죠. 존재하는 모든 것을 아버지의 신비, 모든 것이 아버지의 신비임을 알라. 아버지로 인해 존재한다는 걸 아실 수 있나요? 이게 체험적으로 아셔야 돼요. 제 얘기는 그냥 이걸 믿으시라는 게 아니고. 성령과 하나 되면 아실 수 있습니다. 성령과 하나가 되면 아버지, 성부, 성자와 일치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성부를 이해하게 되고. 우주의 이 만물이 제자리를 찾아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존재의 뿌리인 성령을 만나게 되면. 첫째 여러분이 여러분이 그 전에 고아로 살다가 이제는 성부의 아버지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만물들도 다 아버지의 피조물이 돼요. 그래서 관계가 정확히 이제 하느님과의 관계가 정립됩니다. 그 전에 다 하느님과 관계없이 존재한 걸로 보였던 것들이 다 다 하느님의 작품으로 보여야 돼요. 나를 포함해서. 이게 존재의 네 가지 질 중에 첫 번째입니다. 그게 진짜로 체험적으로 그렇게 보이셔야 돼요. 애고의 눈에는 그렇게 안 보여요. 상상을 할 수는 있죠. 상상하시는 거 말고 성령 속에서 그렇게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 늘 성령과 함께하는 삶을 살라. 성령 안에 안식하는 삶을 살라. 성령 안에 사셔야 돼요. 여러분은 아무리 힘들 때도 성령 안에 안식하고 계셔야 그 힘든 역경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고난을 기쁜 마음으로 이겨낼 수 있어요. 일곱 번째 성령의 뜻에 따라 남을 나처럼 사랑하라. 성령 속에서 양심을 통해서 남을 나처럼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나처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율법에서는요. 사랑하라는 얘기만 했고 사랑 못하면 죄라고만 했지 어떻게 하는지는 못 가르쳐줬어요. 모세 때는.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 받아라 하셨죠. 성령 안에서는 가능하다. 율법을 억지로 지키면 못 지킵니다. 우리 영혼이 우리 이 애고가 못 지켜요. 그런데 성령 안에서는 달구어진 쇠공으로는 지킬 수 있어요. 차가운 쇠공으로는 흉내는 내지만 절대 그 맛이 안 나요. 바리세파 맛밖에 안 나요. 그런데 성령 안에서는 그대로 하나님의 온전한 성도가 되더라. 자녀가 되더라. 이 얘기 드렸고요. 마지막. 존재의 네 가지 중에 마지막. 존재와 우리는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그 존재의 뿌리가 아버지라는 걸 알고 아버지와 이 존재의 관계를 이해하고 나서 나는 그 안에서 모두를 사랑하게 되고 또 나아가서 모두를 구원하는 양심적 삶을 살라. 한 마리 어린 양도 놓치지 않겠다는 양심의 삶을 살아라. 지금 다 나왔죠. 제가 이거 1월 달에 올려드린 내용 안에 제가 신약성서를 다 읽고 요약해드린 이 그림이 다 들어있으니까 늘 본인의 현존. 지금 자각하시나요? 여러분 존재하시나요? 늘 이걸 물어보세요. 아버지가 그거예요. 아버지 예수님 하는 게 나의 현존을 직시하기 위해서 주의 환기를 위해서 그 언어를 쓰는 겁니다. 아버지 하면 아버지하고 여러분 뭐 하셔야겠어요? 아버지. 모습을 나타내 보이세요. 이런 게 아니라 아버지하고 나는 나의 현존 상태. 말, 침묵, 침묵 속에서 여러분 현존하셔야 됩니다. 마음을 어마한 대로 쓰지 말고 오직 아버지만 믿고 신뢰하면서 아버지만 소망하고 아버지만 사랑하는 상태로 머무세요. 거기에 아버지가 나타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 또 어떤 분들 막 화내세요. 아버지가 아버지 마음대로 나타나야지 네가 부른다고 나타나냐? 뭐 그렇게 사시던가요. 아무튼 저는 관심 없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자기가 하느님의 자녀라는 걸 그렇게 못 받아든 자녀면요. 아버지하고 만나는 겁니다. 그게 자녀지. 아버지하고 조선시대입니까? 뭐 겸상도 못하고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사시는 그렇게 계속 온전한 자녀답지 못하게 사실 거면 그렇게 사시고 내가 숨쉬고 살아 움직이는 게 아버지 덕인 줄 알면요. 내가 살아 숨쉬게 하는 그 자리만 돌아보면 늘 아버지를 만날 수 있고 우리는 24시간 아버지 안에 이미 살고 계세요. 예수님이 이게 안 하시나요? 아버지가 너희들 머리카락 숫자까지 다 알고 있다. 모골이 성년해지나요? 어젯밤에 그 일은 아시면 안 되는데 막 그러시나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여러분 안에서 양심으로 작동하고 있어요. 여러분. 컴퓨터에 알약 24시간 바이러스 작동 이런 거 당연히 켜놓고 안심하죠. 여러분. 양심이라는 게 여러분 마음의 바이러스입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양심을 통해서 여러분한테 24시간 작동해요. 빨간불 바로 들어옵니다. 찜찜찜찜찜찜찜. 그리 가지 마라. 그린라이트가 뜨면 가도 좋다. 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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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찜찜찜찜. 이 얘기를 못 들으면서 아버지랑 소통한다고요? 아버지를 우리가 부르면 만날 수 있냐고요? 제가 볼 땐 그건 본인 영성이 참 상당히 낮은 단계에 있다는 고백으로 진솔한 고백으로 들립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아버지를 본인의 좁은 소견으로 막지 마세요. 24시간 아버지는 감시체제입니다. 여러분. 검열하고 있어요. 무섭죠? 양심이란 말이 무서운 이유가요? 그게 아버지의 작용이기 때문에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여기서 저희가요. 신사 자격증 드립니다. 학사, 문사, 제일 낮은 단계에서 드리는 양심 지킴이 하면 벌벌 떠세요. 저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아니. 저희 막 오시면 세 번 나오면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양심 지킴이를 드리려고 하면 다들 놀라세요. 저는 아직 아닙니다. 신사, 문사, 정사, 대사보다 여러분 양심 지킴이를 더 무서워하세요. 신기하죠? 여러분 안에 성령이 살아서 계속 너 감당할 수 있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양심이란 말만 들어도 나 아직 준비 안 됐는데 내일부터 하면 안 될까요? 이런 마음. 진짜로 그래요. 제가 막 부를 때 미안해요. 양심 지킴이 하시면 저는 아직 아닌데요. 이해되시죠? 양심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저희 차에도 차 뒤에 양심 스티커 붙였다 뗐어요. 운전자가 너무 힘들어해서 뗐어요. 양심이라는 걸 붙이고 달린다는 게 차만 운전해도 이렇게 힘든 거예요. 왜? 자기 안에 양심이 살아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그 죄성으로 가득하다는 우리 혼에 뭐가 있어서 그렇게 정확한 양심의 신호를 보내줄까요? 여러분 안에 이미 성령이 계세요. 성령이 24시간 여러분을 양심으로 인도했어요. 그래서 이 성령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여러분을 보호하고 늘 은혜를 베풀어주는 그런 스승 아닙니까? 여러분 은혜를 뭔가 나한테 뭔가 물질적인 걸 쏜다거나 나를 이롭게 해주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땡입니다. 여러분을 계속 알약처럼 보호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보호해주고 그리 가지 마라. 계속해서 그리고 양심을 할 힘을 주고 그렇죠? 양심을 하라는 것만 아니에요. 할 마음을 만들어줘요. 그리고 양심을 비양심을 하지 말라고만 하는 게 아니라 하기 싫어하는 마음도 만들어줘요. 찜찜하다는 마음도 만들어줘요. 자명하다는 느낌이 하느님의 힘이 은총이라는 거 아세요? 기분이 좋아서 하게 되잖아요. 찜찜하다는 게 이미 여러분 마음에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 마음을 찜찜함을 못하게 만들어줬잖아요. 하지 말라고만 하지 않아요. 율법은 하지 말라고만 해요. 양심은요. 하지 않을 수 있는 마음도 만들어줘요. 그래서 양심으로 바리세파가 했으면 예수님한테 욕 안 먹습니다. 형식만 지켰기 때문에 욕심을 가지고 양심으로 안 했기 때문에 지적받은 거예요. 그럼 예수님 제자들은 양심으로 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도들이 성령을 다 들먹이면서도 마지막 가면 나는 양심에 떳떳합니다. 나는 내 양심에 가책받는 거 없습니다. 너희들 선한 양심을 지켜라. 양심 갖고 얘기해요. 결국 마지막 가면 서로 양심의 증인이 우리한테 계속해서 증언을 해주고 있다. 너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증언을 해주고 있다. 양심이 하나님의 증인인 거예요. 딱 하나님의 그 말을 증거해주고 있는 거예요. 양심이 우리 안에서 살아서 여기까지 이해하시면 왜 양심적 삶을 살라고 하는지 아실 거고 그 양심의 여섯 가지 진리만 말씀드릴게요. 이 양심을 따른다는 여섯 가지 진리를요.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사랑 내가 받고 싶은 걸 남한테 베풀자. 이건 예수님이 얘기하신 황금율이죠. 사랑 정의 그러니까 당연히 이 진리가 맞다면 당연히 성립하는 진리입니다. 내가 당하기 싫은 건 남한테 하지 말자. 그게 정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남한테 죄 지을 바에는 그냥 그 손 잘라내고 천국 가는 게 낫다. 그 손 갖고 지옥 가는 아주 대가 반드시 치러야 된다. 이게 예수님 철칙입니다. 그러니까 정의를 당연히 지켜야죠. 하늘의 벌을 받게 되니까 사람이 벌을 안 줘도 하늘이 반드시 벌하리라.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 다음 겸손이요. 항상 겸손하라고 했죠. 예수님 그래서 항상 진실을 수용하고 매사에 겸손하라. 나 잘났다는 거예요. 진실을 수용하지 못하는 게 여러분 나 잘났다는 거만함입니다. 나 때문에 누군가가 상처 입었다는데 상처 입으면 안 되지. 수용을 못해요. 나로 인해 그 일이 일어났다는 거 수용 못합니다. 어제 그것이 알고 싶다도 봤더니 본인 잘못으로 수많은 피해자가 나왔는데도 수용을 안 하시더만요. 그게 왜 내 잘못이죠? 이해를 못해요. 그게 왜 내 잘못이죠? 양심 마비 상태입니다. 양심 마비. 수용을 못합니다. 양심이 마비되면 특징이 진실을 수용을 못해요. 나로 인해 누군가 아프다고 해도 수용을 못합니다. 그럴 리가 이런 거 똑같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니까 지금 현실적인 얘기인데 급발진 사고 이런 거 분명히 차에 결함이 있는 걸로 보이는 일도 수용 안 하죠. 니네가 증명해봐. 일반인 이걸 어떻게 증명해요. 법이 좀 바뀌어서요. 그게 그 차로 인한 사고 그 차로 차에 문제가 없었다는 걸요. 회사가 입증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 책임을 엄한 사람한테 약자한테 네가 규명해 네가 수용시켜봐 라고 하는 게 못된 갑질의 아주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이해되시죠? 수용은요. 힘 있는 사람이 먼저 해줘야 돼요. 힘 없는 사람한테 수용하라는 건요. 이게 갑질이에요. 그 자체가 갑질입니다. 힘 있는 사람이 수용해 줄 수 있을 때 이 양심이 구현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진실이면 흔쾌히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게 성령 안에서는 이게 구현되어야 되지 않나요? 이게 이런 마음이 속구쳐요. 문제는 속구치는데 여러분이 막아요. 안 돼. 그러면 내가 힘들어져요. 내가 손해봐. 내 체면이 말이 아니게 돼. 내가 계속해서 갑의 위치를 못 갖게 돼. 이런 식으로 막고 계신 거예요. 이런 양심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는 터져 나옵니다. 이게 터져 나오니까 율법이 완성될 수가 있는 거죠. 자 세 개만 더 하겠습니다. 성실 늘 양심의 구현에 최선을 다하라. 어떤 핍박 어떤 박해 어떤 역경이 와도 양심 구현에서 최선을 다하라. 자 이게 제가 볼 때 기독교 분들이 많이 오해하시는 게 목사님들이 이 구절을요. 이렇게 돌려서 얘기하세요. 내가 신자라는 것을 가지고 남들한테 강요하라. 남들이 수용하게 만들어라. 반대죠. 이렇게 전도합니다. 가르치십니다. 네가 신자라는 그걸 가지고 남들한테 수용하게 만들어라. 이게 전도다. 그리고 박해를 받더라도 양심에 깨어있으라가 아니라 박해를 받더라도 너가 신자임을 계속 포기하지 마라. 그러면 너의 믿음만 지켜가라면요. 이게 뭐가 되냐면요. 양심 뗀 믿음이라는 게 상당히 위험합니다. 이 사회에서 양심을 뗀 신념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양심 얘기를 안 해주면서 너의 신념만 박해를 받더라도 고수해라 그러면요. 수많은 범죄자도 지금 감옥에서 자기 신념을 안 굽히고 있습니다. 박해를 받아도. 그들과의 차이를 어떻게 얘기할 거냐. 예수만 믿으면 난 정화된다라는 믿음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믿을 때 정화됩니다. 성령이 아니고 절대 여러분이 믿는다라는 그 믿음은요. 단순한 감정적 어떤 고조된 상태일 뿐이에요. 제가 심한 말씀 드렸죠. 감정 뽕 상태라고. 여러분 혼자 뽕 맞으신 거예요. 이 믿음 너무 아름답도다. 나의 이 믿음 자기 믿음에 자기가 벅차신 거예요. 근데 그거는 하느님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느님 하느님 안에서의 믿음이라는 건 여러분이 성령 안에 거하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자연스럽게 거룩해지고 있을 때 여러분이 제대로 된 믿음에 들어서신 거예요. 하나님과의 신뢰관계가 공자님이 이 얘기를 죽음으로 지키는 건 좋은데 네가 그렇게 지키는 신념이 반드시 진리여야 한다. 선한 진리여야 한다. 이해되시죠? 이게 안 되면 꽝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혹시 어떤 박해를 받더라도 양신구현의 최선에 달한 얘기를 나는 어떤 박해가 내 믿음만 지켜갈까 라고 생각하시면요. 잘못된 거. 여러분 진짜 믿음이라는 건 성령 안에서만 여러분은 성부성자와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성부성자를 여러분이 진실로 이해하고 믿는 단계는 성령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애고가 환상 속에서 자기가 망상을 지어가지고 성부를 자기가 아는 개념으로 성부성자를 이해하면서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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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감정을 하나로 몰아간 상태를 가지고 믿음을 얘기하시면 그 믿음은 여러분이 손 떼는 순간 바로 사라져요. 그게 사상루각 이라는 겁니다. 성령의 집을 지어야 그거는 반석의 집을 짓는 거고요. 여러분의 감정적 믿음 속에 집을 지으신 거는 한 방에 날아갑니다. 그런 분은 또 얼마 있다 만나면 다른 종교 가 계실 수도 있어요. 그때 믿음 장난 아니었는데 다음에 만났더니 또 다른 종교 가 계세요. 요즘은 여기가 더 좋은 거에요. 다음에 만나면 어디 계실지 몰라요. 이분은 본인의 믿음 따라 가시는 거예요. 저 예전에 이런 일 많이 당했어요. 그분 따라 거기 갔으면 큰일 날 뻔했네. 그분이 막 거의 막 목숨건 신자처럼 얘기하길래 가야 되나 부담 느꼈는데 얼마 있다 만났더니 아 나 좀 거기 안 다니냐 그랬는데 그때 기분이 그러셨던 거죠. 그때 그 기분이 너무 좋고 감동적이고 하실 수는 있는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령과 진짜 만나시면요. 여러분의 인격이 바뀝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티를 안 내려고 해도 주변에서 여러분이 변한 걸 알아요. 빛이 나기 때문에 표정이 달라져 있어요. 성령 안에 안식하면 여러분 표정이 달라져 있어요. 성령안에 그어하지 않는 미소랑 성령안에 그어한 미소는 다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감정뽕에 빠져도 웃고 있겠죠. 그런데 성령안에 그어하지 않으면요. 꼴 베기 싫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건 애고의 자만함이 들어있기 때문에 꼴 베기 싫어요. 이상하게 내가 의문의 일패를 당해요. 이상하게 내가 불쾌해져요. 아시겠죠. 그거는 애고가 묻어있어서 그래요. 성령안에서는 그런 결과가 안 납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성령과 이 애고 차이 구별 식별 못하면요. 영성이 공을 엄청 들여도 결과가 안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자극적인 얘기를 일부러 좀 하면서 드리는 게 좀 충격 좀 가시라고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라고 너무 안이해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나의 믿음은 확고하다 이렇게 안심하실 일이 아니에요. 하느님이 볼 때는 사상 누각일 수도 있어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일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 몰입 늘 하나님 안에서 깨어있어라. 하나님 안에 깨어있어라. 늘 깨어 계셔야 됩니다. 잠깐 방심하시면 불로부터 멀어지면 식어버려요.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자명한 것만 옳다고 인가하라. 지혜 항상 진리 안에 커하라. 이게 확고한 진리일 때만 인정해야지 내 편견과 맞다는 이유로 쉽게 쉽게 인정해버리시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성은 길을 잃어버리고 내비게이션이 오작동하는 상황이랑 똑같습니다. 열심히 달려서 오면 제자리에 옵니다. 아니면 더 뒤에 가 있어요. 제가 주말에 이번 주말에 신촌 가겠다고 내비 믿고 신나게 우리 차로 달리다가 내비가 새로 뜨거운 길을 안내하더라고요. 와 더 빨리 가나 보다. 신나게 달렸더니 출발한 데서 얼마 아닌 아닌 곳에 나왔어요. 신촌에 꽤 도착했어야 할 시간인데 그 내비 바로 버렸습니다. 그 어플 바로 버렸어요. 뺑뺑이를 돌리는구나 하면서 이 내비가 이렇게 먹청이 돼버리면 우리 공 공대로 들이고 나중에 허무해요. 그 시간 그 정력 다 아깝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자명한 판단 이것이 자명해? 라고 물어보는 습관을 들이시고 성령 안에서는 직관이 와요. 자명찜찜의 신호가 예민하게 들립니다. 성령 안에서는 평소에는 희미하게 들려요. 성령 안에서는 특징이 자명찜찜의 신호가 선명히 들려요. 그러니까 이 길로 갈지 말지가 내면에서 직관에서 먼저 가르쳐주기 때문에 직관만 믿으시면 안 되고 그 직관을 가지고 왜 그런지 여러분이 현명하게 식별능력을 가지고 생각을 하시면 이 직관과 여러분의 추리가 딱 만나면서 선명해져요. 왜 이리 가지 말라고 하는지 왜 이게 찜찜하다고 하는지 그게 이해가 되실수록 여러분 진리 안에서 더 자유로워지실 겁니다. 자 지금 크리스천의 길 14조 제가 실천지침이죠. 사실은 14조 읽어드렸는데 앞으로 성경 강의 하겠지만 사실 여기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14조 안에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님을 닮을지 그 비결이 다 들어있으니까 참고하셔서 실제로 여러분 실천하셔야 여러분까지 이걸 또 들으시고 오늘 좋은 거 들었다고 은혜 받았다고 감동하셔도 주무시고 나면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내 걸로 만들려면 내 안에서 답을 내는 수밖에 없다. 내 영혼을 개조하는 수밖에 없다. 라고 생각하시고 진지하게 임하시면 여기에 나온 대로 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여러분 안에 성령님을 만나게 돼 있습니다. 그 안에서 양심적으로 잘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